어디야? 가자! 가자! 게리야! 아 왜 이렇게 늦어? 옆모습이! 저기! 아드님! 기다리세요! 아드님 기다리세요! 아드님! 가자! 가자! 우리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세요! 수고해요! 가자! 학교 가세요! 엄마가 잘한다! 게리야! 야! 역전할 수 있었는데 빨리! 준비 됐습니다! 안녕!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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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해 못아줘! 널 사랑해 못아줘! 널 사랑해 많이 줘! 예! 예!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허락해줘 네 마음의 내 사랑을 내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방시야 왜 말하고 왜 말하고 왜 말하고 아니야 잘 된 거지 왜? 잘 된 거지 잘 됐네 참 와 잘 됐네 이거 봐봐 잘 됐네 이거 좀 보세요 박된 거 좀 보세요 완전 잘 됐어 와 진짜 잘 됐다 와 진짜 우리 밥 네 소리야 밥 진짜 맛있게 됐어 방수야 야 뜨겁지 방수야 아니 뜨겁지 나는 울어서 울어서 부르는 줄 알았지 왔다 왔다 왔어 진짜로 오빠 아직 잠이 덜 깨진다 아니야 왔다 왔다 내 생각엔 종국오빠이실 것 같아 하오빠 나도 종국오빠일 것 같아 감수없다 아이 설마 사람 우리 생각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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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이비 일어날 순서 일어날 순서 일어날 순서 어 가방에 가방에 뭐가 될 거야 어? 아 다는 거울이야 아 다는 거울이야 아 다는 거울이야 왜 지금 야 몰랐어 여자 한 번 가요 이거? 아 지금 너무 얼굴이 막 땡땡 부어가지고 참배 죽겠다 그래 이뻔 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어색 그렇게 먹고 저게 뜨거운다고 계속 자니까 당연히 돼지처럼 뚱뚱 부를 수밖에 없잖아 아 아 아 이제 뭐하는 거야 미션 미션 됐어 됐어 딱 넘만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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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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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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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у다 더 아 gravve здесь 빨리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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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한 번 해. 나도 모르겠어. 빨리,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한 번 돼, 나도 모르겠어, 지금. 야, 너 바지는 거 이런 거. 아, 참. 아, 참. 아, 참. 아, 참.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야, 호랑이 말 못해. 아, 참. 아, 참. 아, 참.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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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도망 안 돼. 매워, 매워. 출발 출발 실패했다, 실패했다, 또 실패했다, 또 실패할 거야? 또 실패했다. 형님, 안 됐어요. 잘하셨어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발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장화의 색깔을 순서대로 유지해 주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 사람이 지금 말짱 나는 거 하잖아요! 지금 나랑 말짱 나는 거 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예진아, 명사 좀 잡아! 정말 잡고 싶다! 생일을 하려고 해요, 차라리! 야, 1등 아니야? 가자! 가자! 어디야? 일로와, 일로와! 야, 1등이야, 1등! 안녕, 안녕! 몇 등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도착하셔서... 우리가요? 잘 보관하자! 에이, 우리 뛰긴 줄 알았네! 이거 이거 사 왔나 보다! 출발! 야, 얘기했지 내가? 네! 그릇 가게! 그릇 가게 어딨어? 그릇 가게! 주황색 바가지! 아, 정말! 사각 뭐라 그랬어? 고추장! 출발! 그릇 가게! 자기, 그릇 가게! 사이즈 아니야? 이리 가세요! 종아의 색깔을 신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흰 빨판 암! 저, 내게 몇 개였어요? 총 8개예요! 아, 진짜? 빨판 암! 아, 너무 하시네, 진짜! 명태를 펼쳐보라고? 너무 어려워, 문제가! 차장님, 저희 명태를 이거... 뭐하는 거야? 도르동! 뭐하냐? 도르동! 뭐하냐? 야, 민정구! 얘, 뭐하는 거야? 오케이! 야, 야, 야! 손 대 손!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하는 거야? 야, 이거 가지고 들어가지 마, 그냥! 야, 이거 가지고 들어가지 마, 그냥! 소리도 그러는 거야? 소리도 그러는 거야? 소리도... 아, 씨... 아, 내가 여기 숨을 좀 더... 형!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내가 이번에 숨을 많이 안 쉬고 했거든?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안 들어가지 마! 근데 여기까지 됐죠? 호흡이 누가 길지? 네! 예전에는 안 길어? 아니요, 저 안 길어요! 나도 그렇게 안... 너 가수인데 좀 네가... 저는 래퍼잖아요, 형! 그리고! 너랑 너랑 해보자, 시작! 그리고! 지구! 오! 오! 오우! 오! 오! 내가 좋다! 보고 갈게요! 어떡해! 오, 어떡해! 좋아! 야 잘 도망다니네 무기는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한 명 다른가요? 빨간 팀을 잡아야 돼 무기 있는 애만 잡으면 돼 쟤네 무거워서 뛰지도 못해 계속 따라다니게 돼 아니 형님들이 진짜 무섭긴 너무 무선다 봐요 제가 입장을 약간 바꾸럽고 생활해봐도 고감이란 정말 고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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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하니 하니? 하니야 지금 바쁘니? 안 바쁘? 물총 좋아해? 오빠랑 잠깐 도와줄래 오빠 좀? 오빠가 도망치면 오빠를 누군가 따라올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등에서 이름표를 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연습해봐 연습해봐 써봐 이쪽으로 아무데나 써봐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이거 숨떴야 돼? 그냥 오빠랑 다른 눈을 입고 있는 오빠 있으면 무조건 그냥 등을 쏴봐요 아니야 뒤돌아보지 마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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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감독님을 쏘면 어떡해 아니야 이리 와봐 죽여 죽여 죽여